1. 요한복음 9장 25-27 1. 요한복음 9장 25-27 1.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2.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만 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2. 이것은 마치 신해선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금송화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2. 그 시간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준 10개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 하나님과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했던 거죠. 4.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5절이죠. 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행인으로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5.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기뻐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5. 왜냐하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고 그러므로 그 일은 아마도 마술을 행했거나 아니면 주술을 사용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5.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6. 그런데도 왜 그들은 지금 그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6.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그러므로 자신들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7. 그런데 맹인은 정확히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8. 분명한 것은 전에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입니다. 8.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 또다시 묻습니다. 9.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었느냐?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 거죠. 9. 게다가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0. 그리고 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그 일을 행한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 그렇습니다. 10. 종교적 맹목주의가 무섭습니다. 10. 이유는 그것의 눈이 멀면 다른 어떤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 요즘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11. 히잡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젊은 청년이 의문의 살해를 당했습니다. 11. 그가 왜 죽었는지 밝히라고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자 그 청년들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12.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7절이죠.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분명히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그들의 질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속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속내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말을 하여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롬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문에도 현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여사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어떤 우문에도 현답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